안녕하십니까.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해외옵션 매드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엄밀히 말하면 2주간입니다. 지난주 3.1절인 관계로 쉬웠었고 오늘 2주 만에 만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간 엄청나게 이슈된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대비되면서 또 매매하신 분들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경제 제10강입니다. 오늘 부제는 해외옵션 매드 선절 원칙입니다. 하나하나 옵션 매드에 필요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에게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오늘자 방송 자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선물 방송 자료를 함부로 유출을 안 했어요. 저만 혼자 질문만 받고 이렇게 안 드렸는데 최근에는 귀향 다 공개하자. 특별한 자료도 아니고 나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자료도 아니고 대신에 제가 공개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방송 우연하게 처음 들으신 분들 아마 이게 해외옵션 매드 선물의 세계 옵션의 세계 무엇이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방송 놓치지 마십시오. 아래 하단에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방송 마지막에 오늘 방송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여러분에게 노란톡으로 안내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 지난 한 주 두 주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실은 자료가 오늘 또 많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실은 마지막에 손절 원칙. 해외옵션 매드 손절 원칙을 강의할 텐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융 상품도 한 주간 시장 동향이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이 주간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된 게 많았기 때문에. 이슈화된 게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월 6일 날. 미국 먼저 다루겠습니다. 3월 6일 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서 통화정책 보고 전에 준비 연설을 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연설을 했는데. 먼저 하원입니다. 결론. 금리 인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재지난주에도 이 멘트 계속 얘기했습니다. 파월의 멘트는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정책 위반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빠른 금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가급적 파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그대로 따오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요. 월과 전문가들 또 은행 전문가들 보면 그냥 파월이 언제 인하겠다 인상하겠다 그런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파월의 말은 웬만하면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의 목표 범위 조정을 고려할 때 들어오는 데이터와 전망 또 위험과 그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거 설명한 것 같아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향해 지속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목표치를 줄이는 것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강한 경제와 노동시장의 강세 또 우리가 이룬 인플레이션 진전으로 신중하면서도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접근할 것이다. 지금 이건 통상적인 멘트입니다. 이 부분.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위험입니다. 위험. 너무 일찍 완화하고 싶지 않다. 이거 직접적으로 한 말이에요. 너무 일찍 안 하고 싶다. 지금 당장 안 하겠다 소리예요. 지금 당장 안 하겠다.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는 것은 좀 더 이걸 부연 설명해 줬어요. 직접적인 말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으며 잘못됐다거나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장 시중에 바람대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동시에 여전히 올해 첫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예로 두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어떻게 말했느냐.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이 언급에서 금리 하긴 해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말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3월일지 5월일지 6월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올해 금리 인하 한다고 했어요. 3월 6일입니다. 그런데 3월 7일 이번에 어디서? 상호원에서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좀 그 전날 발언한과는 좀 더 뉘앙스가 달라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나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전날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서. 전날 뭐랬습니까?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했잖아요. 3월 6일 날 하원에서는 그런데 상원에서 다음 날 전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서 보다. 비둘기적 스탠스. 비둘기적이라는 것은 통화 완화입니다. 매파적이다 그러면 좀 더 금리 인상적이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린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더 쌓여야 돼. 그 데이터는 뭡니까? 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얻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다면 이 용어입니다. 나파 용어로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멀지 않았다. 앞으로 금리 인하할 시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직접적으로 언제 몇 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간을 읽으면서 월과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언제쯤 금리 인하할 것이다. 월과의 예상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금리 인상이 20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총 11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1차례나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그만큼 올린 만큼 또 금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최근 공개된 지표들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 위원들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 관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누구를 가지고 있다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좀 둔화됐어요. 그래서 좀 섣불리 금리 인하하면 안 되겠다. 좀 기다리자. 월과는 올해 첫 기준 금리 인하가 6월에 이루어질 것이며 올 한 해 총 4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은 지난해 12월 연준이 밝힌 3차례 금리 인하 전망보다 좀 더 다소 공격적인 수준 아니겠느냐. 현재까지는 올해 4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시기는 언제부터? 6월부터. 파월의 말을 듣고서 월과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부럽습니다. 제가 미국 S&P 선물을 가져오잖아요. 차한테 가져오느냐.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옵니다. 매주 최고가를 갱신하더라.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사상 최고치 갱신 중입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나스닥 중심에서 이 영어 Magnificent 7하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종목들도 지금 기술주들입니다. 주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쉬어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하락의 최적 단계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미국 주가 지수는 어려우고 있습니다. 이 Magnificent 7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이에요. NDB, 메타, 페이스북인데 옛날. 테슬라, 알파벳, 구글입니다. 애플, 아마존.co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아마 미국에서 현재 가장 핫한 종목들입니다. 또한 골드. 골드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또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감 때문에 대형 글로벌 펀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또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골드로 또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 때문에 위험을 뭘로? 골드로 이제 해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최근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사상 최고치. SM 미국 증시하고 골드는. 그럼 그에 따라서 채권은 어떠느냐? 채권. 파월 의장의 다소 중립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지금은 무슨 시대다? 채권의 시대다. 제가 채권을 자주 가지고 온 이유가 옵션 매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물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옵션 매도는 그때그때 이슈화된 종목들이 있어요. 좀 더 하기 편한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이 채권입니다. 채권이 하기가 편해요. 기회 되면 채권 옵션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S&P 3월물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어제도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5,170. 5,170. 부럽습니다. 함부로 하락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최소 제가 차트주의라 그러면 차트주의자라 그러면 최소 21선은 좀 이탈을 해야 그때부터 하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21선 닫고서 올라갑니다. 확실한 표시가 없으면 함부로 하락에 팩팅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옵션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푸드옵션보다는 콜옵션에서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하여튼간에 이 차트를 보면 미국이 부러울 뿐입니다.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직도.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이 최고점 찍겠습니다마는 제발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 주로 이제 국내 하신 분들 국내 주식이든 또 옵션이든 선물이든 하신 분들 많으니까 또 특히 주식 하신 분들은 선물은 선물옵션은 하락하든 상승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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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습니다. 주식 하신 분들은 일단 이 올라야 힘을 얻을 겁니다. 오르기를 미국 따라서 좀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힘들면 해외옵션 매도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10년물 채권 이때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날도 뭔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런데 이 하락을 이 바닥을 계속 지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 어떤 포지션을 어떤 행사가를 진입할지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급등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이고 그날도 급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을 터치했습니다. 너무나 상승이 크죠. 2172입니다. 2172 사상 최고치라 그럽니다. 사상 최고치 골드도 미국 S&P와 마찬가지로 골드도 사상 최고치 2200 2300 2400 까지 오를 것이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 하면 더 올라갈지 이제 좀 어쩌면 쌍고점입니다. 차트 보신 분들은 쌍고점 여기서 좀 밀릴지 여기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오를지 아니면 좀 하락할지 이건 저도 예측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이슈화된 가장 핫한 세계는 투자의 세계는 뭐였습니까? S&P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뭐였겠습니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 모든 뉴스가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강세 즉 비트코인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가 세 개 나오네요. 미국 S&P 미국 지수 그 다음 골드 그 다음에 비트코인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약 6만 9천 3백 달러 대 급등 후 고점 대비 약 14% 급락 장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라 표현하지 않고 6만 9천 3백 달러 대라고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통일된 기관이 없습니다. 바이낸스 후비오 여러 코인베이스 이렇게 여러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념으로 업비트 빗썸 우리나라 플랫폼은 그런데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가격대입니다. 대충 그래서 6만 9천 3백 달러 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4% 급락한 이후에 서서히 회복 중이고요. 차트를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반감기 혹시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약 4월 21일경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감기는 뭐냐. 비트코인 채굴에 채굴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보통 4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이때마다 코인은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한 요인이 크게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했고 반감기가 다가와서 그렇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여러 알트코인들도 급등락 반복하면서 서서히 우상향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심합니다.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암호화폐도 제가 선물 투자자는 선물 옵션이잖아요. 선물로 접근합니다. 왜? 하락으로 뺏딩해야 하잖아요. 국내 플랫폼은 선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제공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주로 여러분들은 현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플랫폼 업비트니 여러 플랫폼 이용해서 현물을 이용하는데 지금 변동성이 심해요. 최고점 찍어도 14% 끝나겠죠. 그래서 누구는 수익이 났는데 난 들어간 시점에서부터 하락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이 2021년 11월입니다. 최고치인데 바로 최근에 최고치를 좀 뚫렀습니다. 인베스팅 닷컴에서 올려놓은 건데 이걸 좀 더 최근에 거 최근에 최고점 찍고서 여기 14%가 또 급락했어요. 이때 최고점 뚫렸다라고 차트 유지자들은 지집할 겁니다. 지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락하면 손실이 더 커요. 손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향 중이고 다시 최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그것은 저도 미지수입니다. 코인 기회가 되면 할 것이 많아요. 주식선물도 해야 되고 코인도 해야 되고 또 미국 주식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핫한 가장 최근에 핫한 투자인 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비트코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시장 보겠습니다. 3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하루 220만 배를 감상 기준을 언제까지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하루 100만 배를 감상 조치입니다. 사우디는 이것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산유량을 900만 배로 유지했습니다. 제가 원유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옵션 매도할 때 원유 포지션이 좀 많습니다. 하기가 좀 수월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원유는 계속 다루는 겁니다. 또 러시아는 여기서 주목할게요. 러시아입니다. 기존 50만 배를 감축한 했는데 추가적으로 47만 1천 배를 추가 감축한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웨이트 알제리 카자흐스탄 오만 이라크 아랍 에미리트 등도 자발적으로 감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언급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이라크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산업국이 자발적 감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에서 실제로는 오펙블러스가 목표한 감상 양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 결정의 의미 미국의 생산 미국의 생산 증가가가 있습니다. 미국 생산 증가와 또 글로벌 수요가 부진해요. 일단은 가격 약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 가격이 올려야 돼. 그렇게 해서 감산을 연장한 겁니다. 2022년 이후 최원 1년의 감산 조치가 3개월 연장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 결정은 우리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오펙블러스의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 함부로 재확대 서두르지 않겠다. 함부로 풀지 않겠다. 가격 유지하겠다. 공급을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 강국 미국과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있죠. 야심찬 경제 계획 프로그램 아마 우리 주식 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옴 시티 관련돼서 네옴 시티에 소요되는 자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사우디 입장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은 유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미국은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을 원합니다. 미국은 계속 유가를 끌어올리면 안 돼요. 러시아는 전쟁 지금 중이잖아요. 전쟁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배를 당 90달러 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49만 배를 더 추가로 감산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이 달라요. 서로 원유 수요 전망 보겠습니다. 매우 불투명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발표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120만 배를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해 증가폭 230만 배를 보다 약 40% 이상 적은 겁니다. 수요가 줄은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또 오펙은 그런데 오펙은 반대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222만 배를 늘어낼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IEA는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1억 3038만 배를 그 이유가 뭐냐. 미국과 오펙 플러스 해용국 아닌 나라들 미국과 브라질과 가이아나 등에서 이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하여튼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수요도 많을 것이다. 예상하고요. 수요도 서로 상반대입니다. 최근 에너지 시장에서는 유가 방향을 두고서 향방을 두고서 상승론과 하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측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지 않느냐 또 에멘 후티 방군 홍해 봉쇄하고 있지 않느냐 지정학적 악재에다가 또 오펙 플러스의 감선까지 더해지면 유가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또 러시아가 추가 감선한다고 했죠. 러시아가 완전히 추가 감선을 이행한다면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누가? 유가 상승론자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 예상 측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근거를 수요 둔화 유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다. 중국 경기 둔화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중국이 올 경제성장 목표를 5% 잡았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지금 소규 원유 수요 상당히 연관했습니다. 소규도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는 이미 예상한 겁니다. 따라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현재 가저사태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휴전협상이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휴전협상 한다 했다가 또 연기됐다가 교착상태를 유지하면 이것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럽니다. 유가는 현재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회복하면 유가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오를 것이고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면 유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사월물 선물입니다. 좀 빠르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추세선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부근 이 추세선 이 추세선 그러면 많아봤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혹시라도 더 상승한다면 이 85 84 85까지 허용하고 아래로는 이 72 정도 이렇게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지금 79 약 79.5 78 80 이 정도 움직이기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이렇게 이 현재 박스권이에요. 차트 논자들은 여기를 뚫으면 고점을 뚫으면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아직 상승과 일가는 상승과 하락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승설과 하락설이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박스권을 유지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가스 천연 가스를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옵션 매도를 하다 보면 종목이 밖에 안 돼요. 천연 가스가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래도 그 종목 중에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천연 가스가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뉴스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겨울 추위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겠죠. 그러면 여름 냉방 수요 비축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를 것인지 여전히 변동성은 극심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 가스 4월물 선물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했죠. 며칠 급등하고 또 하락하고 또 며칠 실은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제 급락했고요. 여기서 보면 봉이 작게 보이는데 엄청난 급락입니다. 또 엄청난 상승이고요. 하루하루 변동폭이 너무나 커요. 그래도 전량만 잘 세우면 천연 가스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뭘로 옵션 매도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세계시장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지수부터 또 가장 핫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다음에 원유 소중해 게스 또 거기에 채권과 골드까지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부재 손절 원칙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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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시є estudièn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해외 시장 동향 살펴보는 거잖아요. 원래는 짧게 끝내야 돼요. 그리고 2부 타임, 본 강의를 길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외 시장 동향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말도 많아요, 또. 짧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조절 중인데 서서히 우리 해외 옵션 매도에 관한 거 이론도 거의 끝나가고 실전도, 이론을 계속 하면서 실전도 할 겁니다. 하단에 노란톡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오늘 방송 자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그리고 입장하는 방법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들어오셔도 되고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규를 치면 노란톡으로 안내될 겁니다. 오셔서 또 지난 방송, 지금 제가 오늘 10강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약 한 40강 정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 방송 보는 방법도 거기에 이미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전 방송 보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방송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잡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해외 옵션 매도 손절 원칙.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분들, 주식 하신 분들. 예를 들면 나는 손절 같은 거 안 해. 그냥 내 평생 가져갈 거야. 라고 주식 매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절은 하려고만 먹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래 손절 안 하려고 했다가도 손절 상황이 되면 해야 합니다. 왜? 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손절 원칙입니다. 200% 원칙, 300% 원칙, 행사과 원칙. 200% 원칙이 뭐냐. 진입한 가격이 2배가 되면 손절하는 거예요. 내가 100달러 먹기 위해서 진입했는데 이게 가치가 200달러 돼버렸다. 그럼 손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제로가 돼야 100% 수익이거든. 그런데 반대로 200달러가 됐다. 손절하는 겁니다. 300% 원칙. 진입한 가격이 3배가 되면 원래 100달러 먹으러 들어갔는데 내 방향과 반대로 가서, 내 의도와 반대로 가서 300달러가 돼버렸다. 손절하는 겁니다. 미련 없이 그냥. 그 다음,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행사과 원칙. 선물 가격이 행사과에 도달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내가 콜옵션 90, 90 원유를 본다 그러면 90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콜옵션 90을 진입했는데 선물 가격이 90달러에 도달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손절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나름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원유 5월물 선물 일봉입니다. 현재 78.37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최고점이 작년 9월 15일 날 84.87입니다.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약 한 달, 두 달 사이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저는 이 90달러. 90달러 안 된다고 하더라도 90달러는 절대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서 이 콜옵션 90달러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진입. 원유 5월물 콜옵션 행사가 90. 세부상 보겠습니다. 5월물. 어제 제가 조사한 겁니다. 만기일이 4월 17일. 며칠 남았냐? 41일 남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 당시 가격이 얼마였느냐? 0.23, 230달러였습니다. 증거금은 2,461달러. 만약에 성공한다면 예상, 이 당시 예상 수익률은 얼마 되느냐? 9.34%입니다. 내 투입 대비. 이 수익률은 바뀐다고 했습니다. 왜? 가격도 바뀌고 증거금도 바뀌기 때문에 처음 진입할 때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 만약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손절은 진입시부터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남은 41일 동안 90달러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계속 상승이 강해. 그래서 0.23으로 시작한 가격이 0.30이 되고 0.40이 되고 0.50이 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진입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헷갈려요. 중군단방 안 됩니다. 그때 욕심이 일어나거든요. 좀 있으면 하락할 것 같은데 지금 상승하지만 미련이 갖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확신을 갖고 손절하겠다. 그런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기니 비유 5월물 행사과 남은 41일 동안 원유 가격이 90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절대 41일 동안 90달러까지는 가지 못할 거야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선물이 급등해서 콜옵션 행사과 90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주식 매매하면 손절 없이 매매하신 분들처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버틸 것인가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 미리 고민하라는 소리입니다. 언제부터? 진입하기 전부터. 예상과 어긋나게 흐를 경우 기본적인 선조 원칙 200% 원칙 적용하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예요. 옵션 가격이 우리가 0.23에 들어갔습니다. 0.46이 되면 청산하는 겁니다. 선물 가격 별 필요도 없이 옵션 가격이 0.46이 되면 200% 원칙 청산하는 겁니다. 300% 원칙 약간 중도적인 투자자 좀 더 중도적이보다는 용어가 좀 제가 좀 더 정확한 용어 좀 적극적인 투자자 이게 낮겠네요. 적극적인 투자자 옵션 가격이 3배 0.23에 들어갔는데 0.69가 되면 청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 행사과 원칙입니다. 선물 가격이 90에 도달하면 청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거 조심할 거 무조건 선물 가격이 90달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 오르긴 오르긴 오르는데 서서히 올라요. 서서히 서서히 만기일 전까지 거의 89달러야 만기일 날 90달러까지 왔어 그러면 가격은 0.23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만원 받자 0.5 그런데 초반에 급등하면 초반에 날짜 41일 남았는데 한 10여일 만에 급등해버리잖아요. 행사가 90달러까지 오면 손실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행사가 원칙 적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인 분들이에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200%, 300% 원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손절만이 최선인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손절 원칙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손절 원칙입니다. 딱 정해진 손절 원칙이 없습니다. 200% 원칙 누구는 100% 원칙일 수도 있고 누구는 한 팅만 손실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투자해서 살아남아 장수하기 위해서는 손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매매할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초반에 평생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 눈 모니터 볼 수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만 허락하면 죽을 때까지 손주들 용돈 충분히 줘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옵션 매도입니다. 투자해서 그런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손절이 필요합니다. 손절할 때는 해야 됩니다.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절이 능사인가 그럴 때 그 테마에서 처음부터 많은 예과를 공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절대 현실적으로 지금 봐서는 불가능할 거라 하는 행사가를 선택해가지고 공략했을 때 뭘 처음에 생각하느냐 처음부터 나는 물타기 할 거야. 혹시라도 이게 가격이 훼손되면 물타기를 고려한 경우라도 이런 경우라도 일정 렌즈를 벗어나면 손절을 가구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5월 밀 콜옵션 행사가 105 아까 78에서 79였습니다. 제가 바로 위에서 예시를 들어준 것은 콜옵션 90이었습니다. 벌써 여기서 한 12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에서 79으로 잡겠습니다. 105입니다. 105 80으로 잡아도 25포인트 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차트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수치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진입하느냐 생각하느냐 진입할 때 이건 물타기를 고려합니다. 물타기를 가격이 0.04 즉 40달러다 예를 들어서 낫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0.08로 되면 물타기 거꾸로 손절이 아니라 2배가 되면 물타기 하겠다. 추가 매도하겠다라고 맘먹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105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선물 가격이 대략 78.50 정도이니 41일 동안 105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 추가 매도로 대응하기로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선물 상승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단지 며칠 만에 그냥 15포인트 20포인트 급등해버리면 105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손절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처음에는 물타기를 생각했지만 내 예상과 너무나 크게 어긋나 선물이 너무나 급등해 초반부터 그러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합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의 세계에서 내 자금이 있어야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손절하는 의미입니다. 이론상 옵션 매도는 손실이 무한정입니다. 하지만 옵션 매수에 비해 확률적으로 85% 정도 유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진입한 포지션이 나머지 15% 속에 들어가 손실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가면 처음에 이건 절대 손절 안 할 거야 물타기 할 거야 추가 매도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예상과 너무 크게 어긋나면 반드시 손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하면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짤막하게 손절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방송은 이 손절 원칙은 앞으로 하면서 계속 종합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꼭지별로 이론 강의하잖아요. 실전에서는 한꺼번에 다 계속 방송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차트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요. 골드 하나 받고 하나만 더 봐볼까요? 통화 중에서 금리 인하설이 나오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화가 다 어제 급등했습니다. 호주 달러 급등했죠. 유로 급등했죠. 엔화도 급등했습니다. 채권도 급등하고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야 옵션 매도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자 한 주간 엄청난 이슈이 있었습니다. 미국 파월 아저씨 상하원 에서 연설했었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는 최고치 찍었고요. 그 다음 골드도 금리 인하설 때문에 최고치 찍었고 비트코인도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또 ETF 또 반감기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최고치 찍었고 우리 증시만 지금 좀 약세입니다. 우리 증시도 최고치 찍기를 기대해보고요.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자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 혹은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병기를 치면 QR코드가 안 될 겁니다. 오셔서 또 예전 방송하는 방법도 알아가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